1, 2, 3. 스테이크! 안녕하세요. 문화입니다. 안녕. 오늘 마묵찌 정말 출연하고 싶다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네. 제가 요리하는 게 정말 취미기도 하고 좋아요. 진짜?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스파게티. 내 찐떡가스. 닭발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대박. 저는 무조건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가 약간 지금 중간 정도 익었고요. 토스를 찍어서 입에. 아이고. 너무 좋다, 여러분. 아주 저의 연습생활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아 스파게티도 꿈꿔토. 그리고 돈가프도 꿈꿔토. 스테이크도 너무 먹고 싶어서 안 달랐죠. 아, 귀여워. 네, 그럼 직접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단, 음식이 과연 맛이 없다면 저는 맛있게 먹을 흥미가 없습니다. 진짜 같습니다. 오늘 머먹지에서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가세요. 아, 시끄러워. 왜 좋은데? 짝짝짝짝거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이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게 돈까스, 스파게티. 아, 이런 거 좋아하는 라이저. 스테이크까지.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오늘.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돈까스, 스파게티.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자, 이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돈까스, 스파게티, 스테이크가 동시에 먹고 싶은데.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 매주 월요일상 이렇게 5. 3. 5. 15.